여러분 사는 게 다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삶을 살더라도 결국 자신이 내리는 어떤 선택들, 투자 결정, 전직, 이직, 경력 관리, 배우자 선택 이런 게 다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나이가 적은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도 참 삶이 아슬아슬하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조신하죠. 네. 뭐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권하고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경중, 복잡한 그런 사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선할 거냐. 뭐 이런 부분, 선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다 본인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대부분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가 바로 민노총의 대규모 파업에 관한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머릿속에는 먼저 떠오른 것이 영이라고 하죠.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서겠나 그런 말이 우선 떠오르거든요. 민노총이 점령한 여의대로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한 사회가 당면한 어떻게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과제들을 후순위로 넘기고 다른 국정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하고 이제 좀 다른 그런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노총이 점령한 여의대로 온종일 출퇴근 대란 경찰은 팔짱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모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남은 집권한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거친 파고와 도전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본인의 어떤 선택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관련 기사들이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줄파업 환자들이 오고 가는데 길을 막나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한국의 그런 노동조합 가운데 일부는 이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종복적인 성향이 강하고 친북적인 성향이 강하고 좌파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고 생계가 어떻고 환자들이 어떻고 이런 것은 보통 시민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여당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문재인 정권이 괴물로 키워서 오만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거친 도전들을 제압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친 도전들을 제압하고 나가려고 하면 지도자가 좀 대가 쎄야 되는 거죠. 확고한 신념이 써 있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무비요 옳은 일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여러분들 1979년도에 개월의 연국의 그런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날 그런 지경에 됐을 때 여성 한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의 힘이란 것은 옳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하고 추진력이었거든요. 100만 명, 2만 명 여러분들 남자들보다 더 강한 그런 리더십을 구현했지 않습니까 옳은 것에 여러분들 기반을 두고 자신의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그 추운 1979년도에 파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런던의 쓰레기통에 묻혀 쓰레기 가득 차고 뗄 감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대체 혁명을 완성을 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신념이란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옳은 것에 대한 열정 옳은 것에 대한 염원 옳은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옳은 것을 확고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것은 영어로 announce effect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선언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어떤 방향타를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의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인 선거 사기 문제 침묵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민주노총이 출근 시간까지 도로점검 집회 경찰은 안 막나 못 막나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 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 기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아주 저는 특별한 그런 것이 하나 지목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장차관들 가운데 몸을 던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같다. 역대 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장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본다. 대통령도 눈치를 보지만 장차관들이나 공직자들도 눈치를 많이 보죠. 그건 전임 정권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될 그런 일들은 일치 안 해야겠다. 그런 거죠. 자리를 주는 사람이 자리를 주게 되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로 족하고 일체의 무리한 일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많은 그런 적대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무리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불법적인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눈에 확 안 보입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장관들께서 들으시게 되면 좀 어렵거나 섭섭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장차관들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한치의 무리한 수를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죄는 올가미에 그렇게 걸려들지 않게끔 무난하게 복지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그렇게 해결하고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고 차관직을 수행해야겠다. 전임 정권에서 좀 무리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감옥을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 하나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슨 저가 나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반드시 발본 세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묵인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관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 중에 일정한 부분을 또 수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려고 하겠죠. 전번에 파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종류의 집단적인 행동에 익숙한 이익단체들은 대통령이나 그 정권을 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초창기부터 많이 강조한 것이 지도자가 물렁물렁하게 보이거나 얕잡아 보이거나 좀 더 나가서 경멸의 대상이 되면 그건 너무나 심각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가 센 그런 형태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사실을 보면 조선일보 사슬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대법관 인준지연 국회의 이런 법안 산뜸이 77개의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슬 보니까 임대 주려수 만든 대장동 대박 임대 육조원 일반 정액 이재명 예산인 거죠. 행정부 수장은 바뀌었지만 거의 국회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악 거대한 사악함에 지도자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좌파건 우파건 일반 시민들 간에 알아서 저 양반은 밀어도 되겠구나 밀자 아무 일도 못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확고한 그런 신념이 없으면 나라를 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적 젊은 날부터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중견그룹이나 이런 데 회장들도 보면 여러분들 수만 명 내는 임직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적당한 카리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그냥 윗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일이나 가정을 이끄는 일이나 회사를 이끄는 일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유경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물로 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엄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지도자가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좀 숨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겁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표벤 해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칠지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남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의 여러분들 그 다음 이 상태도 그러면 2024년도 총선이 민주당이 또 승리를 만들겠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흔들면 피해는 윤석열 정부에 가장 많이 갈 거니까 무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론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선 결과 조작하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절대 안 움직이겠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칼을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국회 장악정당이 괴담에만 몰두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회 장악정당이 어떻게 국회를 장악을 정당했냐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하고 그걸 뭐 이야기할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조선일보 같은 그런 주요 언론사들이 큰 기회를 하는 거죠. 뭐 괴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마음 그 전체를 다 만드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침묵하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렵게 되면 적어도 함께 어려워지겠죠. 아마 이번에 그런 관저 관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부하고 다 만나서 200분 만찬을 했다는 그런 유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 상견례를 이렇게 했다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변에 자기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일찍이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이익의 친구들이 많다. 이익의 친구라는 것은 이익관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 멀어지게 된다. 뭐 이런 거의 단기필마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외롭게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확신과 신념과 결단과 추진력과 정의에 대한 열정과 국민들의 열아같은 지지 이런 것이 바탕을 두고 정치를 해나가야 될까. 이 사람들이 다 이익이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진석이니 권영세니 권성동이니 주호영이니 다 뭡니까. 권력의 빠꾸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몇 번 먹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아주 절친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게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분 정도 만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집권당 책임을 다 하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다음 총선에 한 번 더 해먹으면 더 해먹을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익의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이런 오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칼을 맞죠. 적을 오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도 혹은 적도 잘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다음에 칼을 자기가 맞게 되는 것이죠. 유경수님 말씀처럼 정치판이라는 것이 이합집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공천권이 떨어지게 되면 다 뭐죠. 언제 받든가 싶을 정도로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간이 좀 나이브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눈치 보는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윤 대통령이 장관들이 좀 더 앞장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어느 자리에서 피려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은 밖으로 드러날 수는 없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눈치 보는 공직자들 보신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왜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감방 안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잘 읽어야 다음에 본인이 칼을 안 맞죠. 이런 점을 이번에 민주노총의 파업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